좋은 아침입니다. 그러십니까? 다행이군요. 어디 아프세요? 그러는 강동지 선생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. 왜일까요? 그냥 뭐 좋은 아침이니까요.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. 어 왔어요? 어 안녕. 어 덥지 않아 걔를 왜 이렇게 덥지 안 덥니? 날이 풀렸나 좀 덥긴 덥네요 아침부터. 나는 이제 의국에 가야 돼서. 아 전 응급실에 볼일이 있어서. 그럼. 네 그럼. 아 저. 아 어떡해 지금. 덥다고? 아니 지금 바깥 기원의 영화 이 도구만 무슨 무슨. 무슨.